안녕하십니까 저는 로키 오로쇼의 나레이터 녹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공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숨겨진 면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픽션 더블 피처 무슨 뜻일까요? 네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한결같아지네요 공상과학영화 동시상영영화 그런 뜻입니다 대충 내용은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괴물들과 외계인 인조인간 로봇 악에 맞서 싸우는 슈퍼히어로 등등 뭐 생각해보면 컬트적이면서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왜 우리 로키 오로쇼에 그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공연 보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? 네 이 정도라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 높은 관객의 첫 번째 덕목은 뭐? 환호! 박수! 로키 오로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시간은 참 빨라 광기 탯가칠지 자 잘 들어봐 오래 걸리진 않아 먼저 도와주길 시작합니다 견없이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강수인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기대된 헤맆이 바랍게도 시간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시간입니다 ieten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왼쪽으로 쳐 오른쪽으로 쳐 손은 엉덩이에 무릎과 무릎 엉덩이 돌리면 정말 비쳐버리지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군방 같아 환상이 밀려와 내가 볼 리가 없어 아무도 날 봐 수 없어 아줌마 넌 보여 흔들리는 괴감으로 죽여주는 이 관없죠 그러나 멀지 않아 위선을 벗어내려 세상은 헛달라질 거야 모두 뒤집어버려 가식을 날려버려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왼쪽으로 쳐 오른쪽으로 쳐 오른쪽으로 쳐 손은 엉덩이에 무릎과 무릎 엉덩이 돌리면 정말 비쳐버려 정말로 쳐 정말로 쳐 버리지 야 야 야 야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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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생각에 빠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묘한 녀석이 장사위 그랬어 쇼킹에서 난 너무 놀랐어 우리 악마가 스스로 혼자 사위가 날 떠려보자 난 느꼈어 무의미할 시간은 없어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Let's do the time over again 키타 왼쪽으로 쳐 왼쪽으로 쳐 오른쪽으로 쳐 손은 엉덩이에 무릎은 왼쪽으로 엉덩이에 추석